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글쎄요. 당초에 예상했던 투자규모 약 100조 원을 크게 상해하는 거고요. 180조 원이라는 게 한 3년 동안 삼성그룹이 전체적으로 벌어들일 영업이 대부분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앞으로는 새로 쌓아두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에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 삼성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오면 현대차 LG SK그룹 등 재벌그룹들이 연이어서 과거보다 확장된 투자 계획을 내놓았었죠. 이번에 삼성의 투자와 고용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컸던 것에 비춰보면 아마도 나머지 그룹들의 발표도 기존의 예상을 깨고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는 우리 국민들 이거 반갑기만 할까요? 흡사 5년 전, 1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기시감이라고들 하죠. 데자부가 떠오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던 당의 년도에 청와대의 재벌 총수들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의뢰 신규 투자와 고용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던 풍경과 크게 다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청와대 단체 식사 회동과 일방적인 혼시 같은 것은 없었고요. 이미 정부 출범한 지도 1년이 훨씬 넘어가는 시점에 나온 것이 다릅니다만 본질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형식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를 위해서 대기업이 곶간을 푼다는 거니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매번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을 때마다 3년 혹은 5년간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정부의 후반기로 가면 그 투자 계획은 이런 저런 이유로 축소가 되거나 취소되었던 게 전례였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채용은 발표대로 지킵니다만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도 동시에 진행을 했었죠. 만약 이번에도 이런 형식의 투자 계획과 실행이라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말 사회공헌 차원이 아닌 그리고 생생내기용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의적절하고 적재적소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도 기여될 것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는 정부의 요청이나 압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투자할 만한 여건과 조건이 성숙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만한 토양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해외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려면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의무 아니냐고 이런 당위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미 90% 이상의 소비자를 해외에서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 내에서의 투자를 의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체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당한 지원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혹시라도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도 동시에 살펴야 할 겁니다. 단순히 임금의 차이와 시장의 접근성의 차이만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면 그거에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힘든 토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삼성의 투자 계획이 최근 대통령이 역설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면 정부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겁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혹은 내년 이맘때쯤에 삼성의 투자와 고용계획은 문의만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글로벌 리더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에 기여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되는데 확실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의 조성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투자 수익이라는 결과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